2020년 11월 25일 스타트업 공고방송 No.1 지금은 똥마시대에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근데 여기서 여자 목소리가 산명히 들여타고있어요 뭐야..? 뭐라고..? 뭐 불탔나..? 불타는 적인데..? 어디를 가..? 뭐야..? 방금 누구세요? 방금 누구세요? 누구..? 누구..? 약간 여기서 뭐가 있었는데..? 약간 여기서 뭐가 있었는데..? 누구예요? 야스 notion lance 누가 왔다 가지는 않았지만, 누가 있을 수는 있지? 누가 왔다 가지는 않았지만, 누가 있을 수는 있지? 그렇지 그렇지 처음부터 누가 안에 있을 수는 있었거든 와.. 세다 세다 미쳤다..간만에.. 흉가치고는 쎄구나 안에는 좀 따뜻해야 되는데.. 장난아니야.. 장난아니야.. 기분이 장난.. 저 실례인건 알지만,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면 안되겠습니까? 오빠가 어디다.. 남편이.. 나.. 나. 내.. 나.. 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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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방금 무슨 소리 들었는데..? 미치겠네..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일단 확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잠깐 바꿔서 하자 일단 확인 먼저 하고.. 잠깐만 바꿔서 하자 잠깐만 바꿔서 하자 일단 확인 먼저 하고.. 누구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얘기로 하시죠? 얘기로 하시죠..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또치즈니스 잠시만요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혹시? 죄송한데요.. 저거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면 안되겠습니까? 와.. 여기 진짜 세다.. 진짜 미친데 세네.. 진짜 미친데.. 죄송합니다.. 마이콜 어차피 이대로 안 보내주실거죠? 어디 계세요? 어차피 이대로 곱게는 안 보내주실거죠? 흥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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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지금 한 두분이나 세분이 계시죠? 또 왜 끓지? 조금만 화를 부수고.. 또 왜 끓지? 또 왜 끓이지? 또 왜 끓지? 거기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또 왜 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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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왜 끓아wenge mijn glac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에는 그 뒤로 잘못했어요 저기.. 병풍이 갑자기 오는거 같다 봤을때.. 아 여기도.. 나 진짜 너무 힘들어 퇴근가게 아니라 퇴근이다 나 너무 힘들다.. 안돼..여기 안돼.. 끄는거 같다 끄는거 같다 끄는거 같다 끄는거 같다 끄는거 같다 끄는거 같다 좋아요 잘한다 부탁드려요 끄는거 같다 끄는거 같다 끄는거 같다